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여름 휴가철 맞이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떠나는 인파가 많아지면서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휴가철 교통사고 통계 중에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하루 평균 6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 속 날씨 오늘은 휴가철 교통사고 급증의 원인부터 또 안전운전요령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조정권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휴가철 교통사고 평상시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고 있는지요? 보통 휴가길에 나선 운전자들은 평소보다도 들뜬 기분이 휩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운전과 신호위반, 졸업운전 등으로 해가지고 교통사고도 다른 때보다 많이 증가하는데요. 2013년도에 7, 8월 달에 월 평균 교통사고는 18,560건입니다. 이것은 1월부터 6월까지 교통사고량보다 7.4%가 증가했고요. 특히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는 7, 8월이 1월 6월보다도 8.4% 증가, 부상자도 8.7%가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졸업운전, 들뜬 마음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휴가철 교통사고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원인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운전자의 기본 원칙은 전방 주시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합쳐서 안전의무불행이 나오는데 안전의무불행이 72.1%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타이어 공기압 부족으로 한 타이어 파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B 시청, 졸업운전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 시간대가 있다고 하던데 그때가 언젠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5년간 연휴 휴가철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일 볼려는 금요일과 토요일, 시간대별로는 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사망사고가 급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망자 수를 보면 토요일 사망자 수는 707명, 금요일은 660명, 또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가 468명으로서 금요일과 토요일 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치를 내주신 거죠? 그렇죠. 아 금요일이랑 토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아무래도 좀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가 좀 많이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에는 장마 또 영향으로 빗길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약 17%나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빗길 속에 안전운행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비가 오게 되면 시인성이 떨어지고요. 노면이 이제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자동차의 속도를 강우량에 따라서 최저 20에서 최고의 50% 정도 감속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와이퍼, 블레이드 마모 상태라든가 또는 작동 상태. 중요한 것은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과감하게 교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속도를 20에서 50% 정도 평상시보다 줄여줘야 하고요. 또 와이퍼랑 타이어 마모 상태까지 체크를 해야겠군요. 빗길 운전을 할 때 일정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수막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막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또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막 현상은 일명의 수상습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면 타이어는 물을 배수하는 기능을 감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물의 저항에 의해서 노면으로부터 차가 뜨는 겁니다. 뜨면서 달리게 되죠. 이런 현상이 수막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를 저속, 저속 주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압을 약간 10에서 15% 정도 넣어주고요. 중요한 것은 타이어를 사실 때 물이 잘 빠지는, 배수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해 줬습니다. 역시 비슷한 것 같네요. 저속 주행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타이어 점검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공기압을 평상시보다 줄여야 된다,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느 정도 더 높여야 될까요? 보통 자동차에는 규정적 공기압이 있는데, 규정적 공기압보다 10에서 15% 정도 약간 넣어줍니다. 출발 전에 차량 점검 여러 가지 타이어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또 어떤 점검이 필요한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첫 번째는 각종 오일 상태인데요. 오일에는 엔진 오일이 있고, 브레이크 오일이 있고, 변속기 오일이 있고, 파우스레잉 오일이 있습니다. 오일 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되거나 그러면 교환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 작동 상태, 특히 고속도로에서 화자 사고 많이 나는데, 냉각수가 없어서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냉각수 점검을 하시고요. 자동차는 잘 서야 됩니다. 정지해야 되거든요. 브레이크 상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을 적격해서 와이퍼 상태라든가 와시아이 같은 걸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하기 전에 점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할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일 상태, 냉각수, 브레이크 상태, 와이퍼랑,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와시아액 같은 거. 아, 네. 알겠습니다. 냉각수 같은 거. 자, 마지막으로요. 휴가철 안전운전 요령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도로에서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나 교통표지판 준수는 운전자의 필히 지켜야 할 항목이고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다녀오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출발 전에 자동차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운전 중에는 모든 탑승자는 안전띠를 메고, 또 하나는 피곤하시면 무리하게 운전하지 마시고, 졸음 쉰터나 휴게소를 들러서 충분한 휴식을 하시게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운전 실천은 이제 어차피 제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실천을 함으로써 결국은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휴가철 교통사고 급증 그 원인과 또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정건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지친 일상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 사고와 짜증으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혹시 모를 사고에 미리 대처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